발자국 온다 뭐야? 거기 뭐 있어? 어어? 이게 무슨.. 어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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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홈 인테렉트 아 소보 스튜디오 아.. 검은 연기 이 게임은 자동 저장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아..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 플레이그 테일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메인화면부터 아주 인상적이에요 쥐가 미친듯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목의 뜻은 전염병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그가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플라그인 줄 알았는데 이빨에 낀 플라그 아니고 발음이 정확히 플레이그입니다 플레이그 스팀에서 한글 정발이 됐어요 원래 플스에서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었는데 스팀으로 한글 정식 출시가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플레이는 음.. 렉박패드로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시작 모든 표시와 인터페이스 요소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게임 모드입니다 몰입형 표시와 인터페이스 요소 대부분이 비활성화됩니다 해당 게임 모드를 선택하면 게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설정 메뉴에서 해당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 우리 이걸로 하자 우리는 몰입하는 게임 스타일을 더 지향하죠 오 뭐야 시작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드룬의 유산 한 1년 전부터 이 게임 출시된다 기대작이다 막 이러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과연 어떤 게임일지 그럼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죠 와우 그래픽도 좋네 아니요 네 오, 귀여워. 구독 감사드립니다. 오른쪽 스틱을 꾹 누르면은 뭐 목표 지점을 볼 수 있나 봐요? 네, 자막 색깔은 못 바꿔요. 흐흐흐, 사치 오또리티, 나이트 룬. 머리... 나, 나뭇가지 그렇게 멀리 던진 것 같진 않은데 어디까지 가니? 어, 왕족인가봐요. 어, 왕족인 것 같나? 어, 어... 이 꽃이 태어났을 때 생긴다. 당신의 성적이 확실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날이! 그 테스트가 무엇인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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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저... 그... 뭐 어디? 뭐요? 돌 근처에 뭐 있다 하지 않았어? 나무 쪽에 돌이 있다고요? 롤롤롤롤롤 롤롤롤롤 뭐... 뭐 어쩌라고...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아아 여기 있네. 새총조준 레프트 트리거 길게 누르기 하리오답 으앗! 1 2 3 4 5 5 5 5 6 7 8 8 8 8 8 9 9 10 아아악! 와... 다행이다. 왜그래? 거기 뭐 있어? 안끼가 X네요 RT를 길게 누르면 달리기 장애물 넘기 에이 흐흐흐 어 진짜 사라졌어 약간 불길한데 야 진짜 강아지는 건드리지 말자 어 멀쩡하네 다행이다 우와 멧돼지잖아 X를 눌러 큰 수풀 사이에 조용히 앉아서 몸을 숨기세요 이게 약간 풀스 특유의 그래픽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싸다고 때리라고? 뭐야? 내가? 나 사격하려니까 들켰어 아 풀숲에서 그냥 너무 가까우면 안되네 아 아닌가? 이거 무조건 어그로가 끌리는건가? 잘 모르겠네 멀리서 멀리서 오우 쉣더 흐흐흫 완전 잘 쏘는데? 아니 쏘는 잘 쏘는건 문제가 아니라 어 그냥 도망간다 아니 돌팔매질 가지고 멧돼지가 넘어진다고? 얼마나 세게 후려친거야 흐흫 말도 안내 여러분 멧돼지 직접 안 만나봤죠 이 제작진분들도 멧돼지를 직접 안 만나본게 틀림없습니다 으으 가죽 자체가 거의 바위 수준이에요 스틸 오우 이런데 꼭 가야돼? 으윽 으윽 흐으 Europe 으에윽 우에есь 으에 보약 멧돼지 중에 새끼인거 아닐까요? 아아.. 그래서.. 달려 달려 불길해 브금이 안좋아 아유씨 아니 숲에.. 숲에 분위기가 너무 급박히는데? 여기는 햇빛도 안들고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뇌진탕 일으킨 그 멧돼지야? 아까.. 걔라고? 리옹 어딨어 아 자 걔는 건드리지 말자 게임아 어어? 리옹아 아 제발 어머 야 하반신이 어떤 구멍에 들어가있어 허허 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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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와 이거 이거 좀 밝은 게임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완전 어둡네 아.. 나 지금 되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 충격먹었어요 아.. 진짜 개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너네 아 이게 뭐야아 아 이게 뭐야아 가족의 가족을 잃는다고? 여러분.. 애완동물들은 같이 한 세월이 1년이 넘어가면 물론 1년 전에도 그렇지만 가족이 있는 다름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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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를 되게 힙하게 뽑으시네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어디로 가야된데 이게 어디로 가야된데 우리 어디로 가야된데 기도에요? 그 와중에 1년 키운 닭을 털뽑고 계시죠? 흐하하하 왜 애들이 별로 상태가 안좋은가 흑혈귀? 자식들이 막 사람을 무나봐요 어 뭐야 이거 여기 올라올수있네? 뭐 여기 아이템있나? 파밍귀신이 이런데서 또 진귀한 물건 향신료는 귀하고 비싸서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은 뭐야 이거 밑으로 퇴내려 아 됐다 신과의 친밀함을 기반으로 한 원소계급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불은 공기보다 위, 공기는 물보다 위, 물은 땅보다 위라는 식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원소인 땅에서 자라는 채소는 거지들이나 먹는 음식이었고 새는 천국과 가까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고 하여 영주의 식탁에 오르보냈습니다 됐습니다 채소들도 다 다 땅에서 나는거 아니야? 음? 막다른 길이네요? 길을 잘못 왔군 그렇다면 누리리가 가야되는 곳은 저 반대편 헤드로 카메라를 돌리니 약간 어지럽군요 여러분은 괜찮나요? 침대에 선모를 놔뒀다고? 여기가 어머니의 방인가? 침대에 선모를 돌리니 뭐야 고개를 왜 저렇게.. 아.. 뭐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뭐든지 다 수상해 보여 막 뭐지? 뭔가 말을 타고 왔어 어머니가 미인이시네 휴고가 남동생인데 병에 걸렸나봐 어머니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단 사람을 문다며 일단 봐야지 알겄지 뭐해요 이 사다리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높아 이 사다리는 이 사다리는 이 사다리는 이 사다리는 아 휴고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거 뭐야 잠겨있어 잠겨있어 뒤쪽을 통해서 봐야되나봐요 이렇게 오래 갇혀있었다고? 잠검장치 못 풀어요 잠검장치 못 풀어요 휴고 침대 없는데? 야 무섭게 왜그래 숨어있지 말고 나와 당당히 나와 맞서자 이 뒤에 있나 보건 뭐야? 정말 그냥 평범한 앤데? 그리고 왜 자기소개를 해? 안본지 그렇게 오래됐어? 여기에 갇힌지 4년 5년이라고 했으니 격리된지 4년 5년이 지난거야? 그럼 4년 5년만에 만난거에요? 대박 남이나 다름없네 이름이 니콜라에요? 니콜라 니콜라 어 어? 아들을 찾네? 어머! 뭐야? 아니 스토리 급전개 뭐에요? 아니 가족이 두명이나 죽었어! 어? 게임 시작한지 한시간도 안되고서 엄마는 어딨어? 휴고 부르기 어머 어떡하지? 가자 로댐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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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천나봐 으어 여기로 가야대나 이리로 가야대나? 저 길 아닌데 너 여기가 없지! 그리고 너! 기다려. 가자. 길을 비킨다.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미쳤나봐 진짜. 엄마..엄마를 찾아야 돼. 맞아. 루이스. 이렇게 잘해 놀아야 되는 거야. 아멘. 어떡해. 어떡해.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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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우리야, 계속 가야할 거야. 여, 여기가 아니야. 길이 여기가 아니야. 아니 무슨 시작부터 이렇게 절망적이에요. 여기로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어. 뒷문으로. 어! 어? 걸린건가? 뭐야? 되게 살짝... 그는 조연이었다고 한다. 아,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엄마 만나서 어떻게... 아니 지금... 막 그렇게... 만남의 광장을 차릴 필요는 없는데 빨리 가야되는데?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된거야. 슈고는 혼자 남으면 공황상태에 빠져 적을 끌어들입니다. 슈고는 혼자 남으면 공황상태에 빠져 적을 끌어들입니다. 슈... 수풀이 하늘하늘 움직이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네요. 뭐야, 쟤 아까 뒤통수 돌맞고 쓰러진 친구 아니에요? 슈... 와, 근데 전개 속도 미쳤다. 야, 이 정도면 한 3, 4시간만 플레이해도 제가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worked!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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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우... 워어... 어... 방생을 먼저 도와주네요? EXPENSE King vs King고 Since King A 어 새총 소린 적을 끌어들입니다. 보다 주의하려면은 LB를 길게 눌러 탄약을 직접 던지십시오. LB를 길게 눌러 탄약을 던지십시오. 던짐. 어디가 쟤? 뒤통수를 맞았는데 절로 가네? 어어어? 안녕? 헐. 뒤를 후두려 패는게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던져서 어그로를 꿇어야 되네. 엄마는 그 와중에 관심이 없어. 헬멧에 던지라고 했어요? 커다란 상자에 든 투구를 맞추래요. 투구를 직접 맞추는게 아니라 하하하하하하 어, 저 상자를 맞추래요? 투구가 들어있는? 왜,왜,왜 안 던져? 왜,왜 안 던지냐고? 아 돌이 없구나. 이걸 짚고 이렇게 해서 헬멧을 조절한 다음 RT를 눌러 등져 저 녀석이 아까처럼 저렇게 딴 데 볼 때 빨리 가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뭐야 너 왜,왜 머리가 왜 아파? 뭐,왜 왜,왜 뭐,왜 왜,왜 왜,왜 얘가 약간,약간 장애가 있는건가? 주변을 살피고 금속물체에 탄약을 던져 저게 주위를 주,돌리십시오 등짐 다들 막 흡혈기라고 했는데 흡혈기가 아니라 그냥 공황장애에 있어서 잠깐 발작이 일으켜가지고 사람 무은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그걸 흡혈기라고 오인한건가? 병을 집었습니다 얼비를 길게 눌러 선택 메뉴를 여십시오 엘비를 길게 눌러 병을 조준하고 얼티로 바닥에 던지십시오 병을 조준하라고? 흰색으로 표시된 적은 병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수색합니다 호요 가, 가, 가 엄마 빨리 가요 공대편에 잠겨있다 얘를 보내자 어 벽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무서워 무서워 휴고는 좁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고를 눌러 휴고에게 잠입을 요청하십시오 잘하셨어 사람이 자리일까 오 샛 아 진짜 뭐만 하면 사람이 죽네 아이 난 되게 동화같은 이야기일 줄 알았거든요 약간 막 희망찬 그런 이야기 어어어어 소리가 너무 큽니다 아 아 이게 달리기를 하면 쭈그려서 안달리고 뭐해 뭐해 애기야 아 어그로가 풀려야 얘가 움직이는구나 어? 뭐 왜그래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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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발짝 온다 아 좀 탁 접어 따라 주인공이 눈치가 없네 지금 얘 진정 안시키면 우리가 다 큰일난다고 아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역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휴고 부르기 휴고 일로 같이 가자 휴고 어우 이 게임 진짜 심장조린다 미쳤다 이거 한 두시간만 플레이하면 위장병 걸리겠는데요 신경쓰여서 휴고 휴고와 베아트리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봐 나 혼자 갔다올테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놓고 던지면 들키려나? 아 잘못 던졌어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린다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경비병도 들려야지 이거 이건 좀 어거지다 아니 근데 게임이니까 어 너그럽게 플레이 합시다 마음의 소리 그래 가족들만이 들리는 텔레파시라고 하자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 저렇게 커다란 저게 와장창하고 떨어졌는데 말이 돼? 저 친구들 보안의식이 없네 돌이다 나곰 후러드 뭐요? 뭐하라구요?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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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아이구! 아이 조작, 조작법이 약간, 약간 혼란스럽네 자연스럽네 뒤돌때 엄마가 나 밀어준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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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속도가 뭐야 엄마 이동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네 그러게 살아있는 부하가 있네요 오 헉 뭐야 누가 갑자기 오는데 흠 어떡해? 결단의 시간이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헐 헐 문제로 뚫어버렸어 이렇게 허무하게 어 들켰어 어머 어 어떻게 헐 꼬마 어 꼬마 창날라 꼬마한텐 손대지 말래 꼬마가 진짜 뭐가 있나봐 어? 뭐야? 잠깐만 여러분 저 병사들 죽는데요? 지금? 저거 봐! 저거 봐! 아니 병사들이 나를 노리는데 지금 막 땅굴 같은게 파지면서 아까 그 레옹 죽은 것처럼 저거 봐! 어? 어? 쟤? 땅소에 뭐가 있어 어떻게 된거야? 애들 다 도망간다 이제 나 안잡고 잠깐만 내 뒤 뭐해? 어어! 어! 어어! 어으씨 공포게임 어! 어어! 어 미치! 개쩔기태 진짜 챕터1이 이제 끝났네요 와 아니 뒤가 점점 빨개지길래 뭔가했죠 아 와 챕터1부터 너무 재미있다 이 게임 와 진짜 미쳤다 흡입력 하 똥마려 아이씨 제가 영화보다 더 재밌는거 같은데? 뭐야 아.. 아.. 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야지 어.. 어.. 안 사라졌네.. 사라진줄.. 얘도 지뢰짐작 하고 있을거야 엄마가 죽었다는거 아니구나.. 아직 모르는구나 오.. 말 잘하네 그래.. 아직 진실을 마주하기엔 저 아이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아이고.. 와.. 왕족의 가문이 진짜.. 삽시간에 몰락하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아.. 너무 비극적이네요 나를 따르던 총신들이 주호와 함께 보면서 주호와 함께 보면서 주호와 함께 보면서 배가 남겨서 네.. 당연히 주호와 함께 보면서 순식간에 부모를 잃고 온.. 5년만에 만난 동생이랑 이렇게 온 느끼.. 쟤 뭔가 귀여운데? 야 사과? 이렇게 다 쓰겄나 흐흫 닭이 너무 귀엽네요 아 이게 잘 찾아보면 히든아이템이 있거든요? 이거 신기한 물건 아 이걸 좀 모으고 싶은데 약간만 조금 꼼꼼하게 볼게요 어 완전 모든걸 다 모아야겠다 까진 아니더라도 어이 깜짝이야 아이씨 왜이래 카메라 전부 다 모으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이런거 하나씩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얼피지는 아닌 것 같아서 얼피지면 오픈월드고 굉장히 플레이타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걸 잘 안보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정도 스토리라인이 있고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안해매도 괜찮은것 같아요 괜찮은것 같아요 나 이런거 너무 좋아하잖아 약간 영화보는 듯이 플레이하는거 어 뭐야 사람들 왜 다 도망가 이방인을 꺼려하나 이방인을 꺼려하나 길이 두 갈래인데요 일단 여기 상호작용이 되네요 문 두드릴 수 있나 대답을 안하네 다른 문 다 두드려봤자 반응 없을거 뻔하니까 안 두드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차피 길은 한 곳으로 통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를 수가 길을 잃은거 같은데 길이 막혀있네 길이 막혀있네 어디에서 얘기 나누는거야 변기가 보이는군요 병자들이 있다는 뜻이야 어 너무 화내지 마 아니야 근데 화낼만해 이거는 진짜 한번 걸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메인 메뉴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거를 본것도 그렇고 아마 흑사병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대도 중세시대인거 같고 그 당시에는 흑사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수천만명을 수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지독한 질병이었죠 어머 설마 실시간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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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ell I'll be done you're the rest of them what? no! wait we're just looking for someone and you found him it's your damn music what brought them out, huh? those dirty vermin that invaded our church that felt like we were attacked for the dark our children in their beds and gave them the black thing but now you found Conrad Malfour and I'm telling you this is the last village you'll infect we're... what? what? Amicia Oh, what? What can we do? Amicia Oh, they did not burn us too? Are they going to burn us too? Where? Are they all out? Are they sort of all we've got here all right? Where are we? I've got some Tesla Oh, there's a village here Go to the garage Oh 시끄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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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무슨 소리였지? 가자. пош 애가 말하는거 주우 ㅆ ㄷㄷㄷ 그러면 땁딩 빨리빨리빨리 고마워 이걸로 막아 막는 용도가 아닌가? 발판인가? 애들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 뭐야 왜 안가져? 아 됐다 아 그러게요 애들이 밀어도 밀리는데 이걸 막는다고 소용이 있겠어?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뭐야 이거 돌이 은근 많네요 주변에 뭐에요 이건 이것도 돌이네요 뭐 히든템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올라가 이거 어?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어? 오! 다윗급의 돌팔매질이네요 진짜 아무나 이렇게 못하는데 여러분이 돌팔매질로 사슬 맞출 수 있어요? 난 한 200번 던지면 한 번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부모님이 죽었는데 그래도 동생 안 버리고 잘 챙겨주네 아 나같았으면 진짜 어? 아니 미친 진짜 빨리 먼저가 부러질 것 같다고? 으쌰 왔어 왔어 뭐 뭐 뭘 찾았는데 헐롤롤롤롤 이제 어쩌려고 이제 어쩌려고 이제 어쩌려고 이제 어쩌려고 와 저걸 밀어주네 애가 힘이 장사야 심지어 바퀴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하하하하 이제 정말 흡혈기가 아닐까 진심으로 생각되는 장면이었어요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가볼까 워우 헤드 진동 그냥 죽이고 싶어서 안달라는 친구 같은데 마을의 정의를 실현하는게 아니야 뭐야 여길 지나가야돼? 그러네 헤드 진동 헤드 진동 대관절..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좋아.. 들어가 빨리.. 닫아! 안 닫아? 안 닫아 씨.. 자동으로 닫혔네요.. 먼저 보내.. 빨리 빨리 문 열어줘.. 스바라시야.. 빨리 빨리 에이루!! 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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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dwar~~.. 쇼어!!!! 쇼어어어!!!! 쇼어 altogether! 오.. 흐흐흐흐흐 지스톱이 미지얼 흐흐흐흐흐 허,허허 거의다왔어 괜찮아 뭐야 이 돼지는 왜 내가 여기 쓰러져 있지? 아,우리 진짜 끝났다 어 뭐야 할머니? 갓먑, 갓머니? 쑇 뭐야? 이 분 누구세요? 2층에 올라가면 침실에 상자가 있대요 Are you sure? Thank you 생명의 은인집이니까 이곳저곳 들쑤시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할 것 같냐 이 자식아? 뒤져봐야지 부엌에 뭔가 소중한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제작을 할 수 있나봐요 얼피지인가 이거? 아이고 말을 안 듣지 그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엄마가 죄다 아이고 말을 안 듣지 그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엄마가 최우선이지 향 아이고 소중한 아이템 벌써 두개나 건너뛰어서요 연금술사 이어 사람들도 병은 감염된 사람의 몸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퍼진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기를 의심했는데 악취가 나는 곳에 질병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역병을 몰아내기 위해 허브를 태워 오염된 장소에 공기를 정화하고자 했지만 인근 전체가 불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아 진짜 이런거 보면 때로는 무지도 죄라는게 느껴져 그냥 사람은 배워야 되는거고 그리고 동igt상은 빈의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빈에 대신이 없었습니다 BBQ 질문은 주연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주연을 잘한다 쵸비 그녀 Where c 그녀가 It's all we have We must go and see You'll die there But no one listens to old Clary Anyway I see you have a sling 오, 역시 작업실이 생겼네요. 왜, 왜 이렇게 인심이 후에요? 진짜? 천사에요? 제작진인가? 작업실 도구는 마음껏 사려고 가죽만 있으면 되는데 가, 가... 가죽 어, 어디있다 그랬지? 어키떡이요~~ 쇼고를 나중에 이 밑으로 보내서 여기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겠죠? 진행할 때 되면 일단은 작업소에 가서 공방작업을 좀 해볼까요? 머리를 맞아 적이 즉사합니다 새총을 수리하여 일부 부품을 바꿉니다 머리에 맞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탄속이 증가합니다 뭐, 총알이세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이 세 개밖에 없네? 코덱스 이 뭐야? 코덱스? 저 중요한 물품으로 뭐 만들 수 있나? 새총소리 으흠 와아 엄청 많이 생기네 아마시아가 몸을 드러내 새총을 조준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최대 정확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각 재료 종류를 최대 12개까지 보관합니다 각 탄약 종류를 최대 10개까지 보관합니다 달리거나 피할 때 소음을 적게 냅니다 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군요 언제든 제작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작업실로 가야합니다 아아 약간 얼피지적 요소가 있는데요? 파밍해야 되잖아 아아 쑤어? 흠 보 gua 오케이 고마워 죽는 게 리ź interpre Drive What on earth are you doing? Put that mallet down. Are you stupid or what? I am not stupid. Don't shout. Children, that's enough noise. I want to see Mommy. Shut up. You're going to get us killed. Mommy will protect us. That's enough. I want to see Mommy. Mommy is dead, Hugo. You'll never see her again. Or Daddy. Amicia. You're lying. They were killed in the house. Both of them. So shut up. You're lying, lying. I hate you. Please stop. Hugo, no. Hugo, wait. Don't go out. You're mad. 저리로 혼자 나가버림 어떡해? 문을 안 열어주겠지? Hugo, come back. 열리네요? 크흐. 야, 너네가 떠듬으로 인해서 할머니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를 왜 알지 못하니. 우매한 인간들. Where the hell are they? Oh, no. He's going to get us killed. Hugo, please. I'm sorry. Wait. 아이C. 애들이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뭐 어쩌겠어요. Hugo! I shouldn't have shouted. Please listen to me. No. I'm sorry. 아니, 이 녀석이 따돌릴 줄 아는 녀석이잖아. 뭐야? 잡혔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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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ters. Leave him alone. No. That's where you were. No. Wait. We just want to leave. 좀 꺼져요, 좀. I didn't want to. I didn't want to. I didn't want to. 아미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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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go! I'm... I'm coming! 원래 죽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아닌데? Ch... Beb… Please say he's alive. Please say he's alive. Hyugo! Hyugo야! 이...이 아래로 갔나 봐. 어, 잠시만요. 자아.. 갑옷을 벗겨낼 방법? 후드려 패바 해피 키가 B라는 걸 알려줬을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키를 아 빗나갔어! 등짝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애 명중률이 좀 심각하다 아! 고리! 고리를 맞추면 되는구나 아! 어머! 옆으로도 때리시네요? 아이 등짝을 맞출라 그랬는데 에임이 자꾸 어딘가로 향해져 있길래 그래서 어 뭐지 뭐지 했는데 고리 맞추는 거였어 아, 스바라시? 앗! 아앜! 아이 글쎄 lira I don't want! Let us go! Too late! I don't want to let us go! Too late! You're a slippery one. But one hit is all it takes. Just one. I know what you like. Fine. I can't understand my mind. I can't understand my mind. I'm going to show... Come on, girlfriend. Show them what you do best. Come on, girlfriend. 지금이야. I'm not scared of dying, you know. You took away from me the only thing I had. Don't make me do this, please. Please take this over. 어, 잠깐만요. 없어! 없어! 애기야. 돌 없니 돌? 어메이징! 나 방금 돌 봤어. 어! 돌 돌 돌 돌. 지금! 됐다! 아들이 죽었나봐, 흑석경으로. 그래서 미친건가봐. 죽어, 이씨. 미안하다. 그래, 아들 곁으로 가렴. 저게 애, 마을 사람들 계속 몰리는데? 아, 공주가. 지금 사람을 두 명이나 죽여버렸어. 야, 니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니 지킬려고 한 건데. 스바라시아. 아, 그래도 안아주네. 어, 방금 썸네일각 나왔어. 방금 옆모습 너무 이뻤어요. 결의를 다진 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이방인. 챕터 쓰리. 응보. 야, 너 진짜 맨정신 유지할 수 있냐? 하... 하...씨... 히힣. 나. 나. 하...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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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멀쩡한 초가 있군요. 엄마 아빠 죽었다는 걸 벌써 받아들였어? 애가 참 빠르네 어 눈꽃이 어서와요 선물? 선물은 뭐야 또? 신도들을 이끄는 역할을 가진 간단한 재료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목주는 널리 보급되었으며 종교가 사회속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상징합니다 종교는 신도들의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약속하며 병원과 가구를 제공했으며 행렬을 이루고 축하행사를 하며 한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단을 색출해 비난하고 심한 경우는 파문해 신앙을 가질 권리를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음 이건 뭐예요? 나 방금 뭐 먹었니? 아 재료를 먹었나? 어 그러네 물방울 넌 잘못한게 없단다 너무너무 스토리가 슬픈거 같애 아니 애들이 죽자살야자 달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죽여야지 다, 다, 다 된거냐? 어디로 가야돼 우리 이제? 여긴 왜 이렇게 막혀있어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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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료가 곳곳에 되게 많이 숨겨져 있네 이거 좀 쓰읍 아주 잘 봐야지 아이템이 보여요 어, 저기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어, 들켰네 어디가요? 허리 다쳤나봐 신부님 제발 불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기로 다 부숴버렸네 저기로 다 부숴버렸네 더 침, 더 큰 침대를 만들려고 그랬나? 생각하는거 왜 이렇게 귀엽니 아니 재료가 되게 많냉 이게 좀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지? 어? 오케이 여기 저기가 아까 수도사분이 계셨던 곳이고 가족을 얻고 여기 아이템 대충 종류별로 먹었으니 어떤게 아이템인지 대충 알겄다 뭐야? 어머, 저 사랑스러운 동생같은이라고 빨리 뽀뽀해줘 휴고의 식물 표본집? 와 이런것도 있냐? 신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성은에서 떨어진 피방울이나 성모 마리아의 눈물에서 피어났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사랑, 열정,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꽃잎은 땀이 나게 열을 내리고 식초로 만들면 가리톳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명성에 이바지했습니다 음 그랬군요 헉 여기 다 돌아가셨나봐 신부님들 템이 짱맞네요 역시 교회 아낌없이 베풀어주지 아낌없이 베풀어주지 너무 좋아! 어 맞아요 여기에도 누군가 있나봐 아니 신부님까지 죽인다고? 오반데?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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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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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님에게 도와주시고요 아낌없이 하나에게 도와주시고요 아마 그에게 도와주시기 아, 우릴 죽였던 데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2단 신문건이구나 아, 얘가 뱀파이어라는 소문, 흡혈기라는 소문을 듣고 얘를 죽이려고 찾아온 거였구나 아,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처음부터 2단 신문건이라고 나왔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다 못 읽었나봐요 자신들이 2단인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 왜 이런 문れて 있는 도로들은 내사들까? 정말 이게 불구역은? 날 밤에 시작되고, 방고 아니다, 병원을 흡입했었고 first families, then everyone fevere, 부엌, 인간이 게임이 시작됐나 그리고 적절하게 생각이 들었고, 잠시만요 신부님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는데 없네요 그냥 신부님만 열심히 따라갑시다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도 이런 교회에 숨은 비밀공간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숨기는게 많아서 대피소 이런거 꼭 하나씩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들은 얘기라 확실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런거 되게 많이 발견되잖아 누가 또 있어? 야 너 너 너 머리에 너무 가까이 되면 너 머리에 불 붙는다 왜그래?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어 어 어 발자국 온다 발자국 온다 발자국 온다 뭐야 거기 뭐 있어? 어어? 이게 무슨 어머 어머 헐 신부님 어떻게 다리 다쳤는데 빨리 빨리 불빛 불빛 빨리 빨리 물렸어? 아 어이구 헐 야 이건 헛사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쥐가 육식동물인데? 도리가 이거 뜨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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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쥐 진짜 아 계속 쏟아져 계속 programmer dific alimentos 니가 I know! Keep moving! 와아... 흐흐흐흐흐흐 아아! 수삼은 죽었어! 햇볼을 든 상태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벽에 걸어두면 돼 천천히 넘어가고 아 이게 넘어가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쥐들이 더이상 안오네? 아니야 온다 온다 잠시만요! 우리 망한거 같은데? 어, 어, 어 잠깐만 여기 옆에 장작이 있네? Y를 길게 누르면 불이 옮겨붓습니다 와아 다행이다 뭐야 쥐들이 끼면 낑겨있으면 그냥 그냥 타, 타서 없어지네요 으아 징그러워 으흐 으흐 신부님이 지하실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랬어 그놈의 지하실 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게 뭐야 가죽이군 괜차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쉽게 꺼지지 않아요 어, 얘네 진짜 끔찍하게 생겼다 여기로 가야되나?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데 또? 돌을 먹었네요 저 위에 아하! 오호! 하하! 타롯! 나이씨! 지금 열면 안될거 같은데 아닌가? 잠겨있을거 같애 음.. 역시 여기가 진행루트인줄 알았는데 아니고 어.. 진짜 끔찍하다 이거 불빛 없는 곳으로 내가 혼자 들어가면 아주 잔인한 장면을 보게 되겠죠? 얘네들이 여기로는 안오네 해보지 마세요 어.. 안해요 안해요 어쩌다가 되면은 그때 보여주지 내가 진짜 안죽으면 끝까지 안죽을게 뭐야 여기? 아하 I got it 동시에 지나가는거야? 흔들리니까 좋아좋아 지금이야! 아하 쥐들찍찍거리는 소리 진짜 극혐이다 공방이다 침착하게 재료를 최대 열두개까지 보관합니다 재료가 부족한데요? 아아아아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하, 해, 할 때 필수로 드는 도구가 저렇게 꼭 하나씩 있네 저, 저게 진짜 진귀한거네요 재료보다 이거를 얻을 수 있네 이거 이거 만들어 놓는게 좋겠죠 하하 하하 not bad not bad at all 잤네 아니야 쥐있어 쥐있어 핫볼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될까? 아하 어그로 끄는거구나 으아 으아 으아, 브금 진짜 소름이다 갑자기 몰리는거 오 파밍 파밍 여기도있나? 파밍 파밍 오키오키요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게임을 더 편리하게 해준다구요? 뭐라고? 어디에 누가 있어요? 성인이 뭐야? 뭐 남의 그 성인 이런건 아닐거 아냐 물이랑 오, 책상 위로는 못올라와요? 여기까지 왔는데 나 돌 돌 다섯개 내려가면 되나? 와이키를 연타에 들어올리세요 와이키를 연타에 들어올리세요 내려놔 이제 아 얘가 들고 다시 와야되는구나 어? 어! 뒤태에 돌아가지? 야 옆에 시체까지 있어 짱무섭겠다 회창사를 통해 빛이 들어오니까 나도 안전할거야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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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어 어 어 어 여기서 받을 수 있네요 쇠창살이 지금 구부러져있어서 아니 그냥 이 사이로 내가 잡아주면은 너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야 너 괜찮겠냐? 아 얘가 급이 없어 그럼 어쨌든 난 무적이구요 그럼 이제 파밍을 시작해야겠죠 파밍 파밍 이리 보자 이런 곳에 먹을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어디 뭐 아이템 못 받니? 아이 도망만 가지 말고 좀 얘들아? 어우 징그러워 근데 뭐하니 여기서? 아 저리가 그야 구석에 있는거 봐 징그러워 다, 다, 다 죽어 죽으라고 아 여기다 꽂아놔야돼 오케이 넘어가자 뭐야? 휴고! 해풀 에 뭐 엇 엇 어어어어 어 여깄다 빨리 이잉 어디로 가야돼 여,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가야돼 밧줄을 얻었네요 오 여기 아이템 짱 많잖아 휴고 따위 중요하지 않 어! 워쥬 까놨다아아아아아아아아앗 휴고를 버린 죄다 아유 불이 꺼지네요 이게? 지속시간이 있구나 빨리빨리 아잇 불이 꺼 그걸 왜 버려앗?! B키를 누르니까 버리네? 아 나무 막대기는 제한시간이 있다고 알려줬어? 난 왜 이런 도움말이 안보이냐 뭐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됐지 뭐 이제 알았잖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속시간 다 떨어져 버려 빨리빨리 지속시간 다 떨어져 버려 뜨거워 오우 예 어우 렉 걸려 뭐야 빨리빨리 와 세상천지가 다 아 못 열어? 지금? 나, 나중에 나중에 나가야되나봐요 햇불은 많아 천천히 돌아다니자 잠시만요 그렇게 못버틸거 같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너무 무섭잖아요? 아냐아냐아냐 오오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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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시간을 더 추가로 주네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오케오케오케 이제 나뭇가지만 나뭇가지가 어디있을까 나뭇가지를 들고 불을 붙이지 말고 전혀 안하게 저기까지 가서 불을 붙이고 가는거야 내려왔네? 근데 아까 너 비명은 왜 지른거니? 이제 올라갈 수 있는거에요? 너 왜 내려왔어? 아 원래 아까 잠겨져있던 내가 못 열었던 문을 열면 나갈 수 있는거 같은데 중요한 아이템이 있죠 십자군 탈바드 마지막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지도 벌써 100년이 넘게 지났으나 교회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질병, 기근, 전쟁 등의 재앙을 겪은 사람들이 신앙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필요하고 여기에 인명 손실까지 더해져 성직자들은 서둘러 대량의 사제를 육성해야 했습니다 이에불구하고 이교신앙 미신 이단집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었음 탬퍼미가 끝난 것 같고 불을 붙이고 가자 미안한데 좀 비켜줄래 얘들아 그래 이제 나갈 수 있네요 작업실이 또 있네? 파우치 최대 정확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탄약 가방 탄약 종류를 최대 10개까지 보관합니다 뭐가 더 좋으려나 난 최대 정확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줄여볼게요 이제 어떻게 하지 넘어갈 수 있네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징그러워 뭐야 여기 갑자기 바이오아자드가 됐어 분위기가 갑분 바 으엑 이게 뭐야 아니 여길 들어갈 생각을 한다고? 으아아아 뭐야 쥐들이 이렇게 만든건가? 나뭇가지가 있네요 그 와중에 나뭇가지 있는거 무엇? 모든 것들이 황폐화됐는데 불 붙이는 곳과 나뭇가지는 멀쩡하게 있다는게 참 놀랍네요 엉엑 공기가 목이 타는것 같대 표현 막 가운것 같은데 가자 타자 어어어어어어어 오 야 미쳤나봐 진짜 으으으으으아아!! 으으으아아악!! 이런것도 쥐들이 그런거네 그쵸 커다란 무언가가 끌고 간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쥐가 다 갉아먹은거였어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어. 저렇게 살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삶에 의미가 없는데. 챕터 4. 도제. 아, 쫓기고 있을 때도 그럼 쥐들이 다 먹어치운 거야? 그, 추적자들을? 쥐를 정말 무섭게 표현해놨네요, 이 게임에서. 실제로는 저 정도까진 아니겠지만. 아, 엄청 멀잖아요. 장난? 여긴 왜 내려온 거야? 왜 길이 있지 여기? 이거 어디가? 어, 그 와중에 템이 있어. 뭐야? 바로 밑에서? 어, 무서워. 빨리 벗어나자. 저거 저거 뭐야? 겁나 수상해! 뭐야 저거!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여긴 뭐예요? 피? 피가 있네? 피가 있네. 피가 있네. 피가 있네. 피가 있네. 이쪽도 길이 있나? 아, 이런 곳에도 아이템 숨겨져 있으면 나 미치는데. 이제 막 안 가볼 곳이 없는 거잖아. 다 돌아와 봐야 되는 거잖아. 어? 정말이네? 아니, 이단 신문관이 왜 여기 있지? 심지어 처참하게 죽었군요. 이것도 쥐들이 한 행동인가? 쥐들이 여기까지 나왔을 리는 없을 텐데. 엄마야. 에? 근데 이거 시야 보일 거 같은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조용히 다시 숨씁니다. 망한 거 같죠? 아, 살펴보고 돌아갈 때 가자고? 맞네. 내가 생각이 없었네. 잘 가렴. 겁나 장님이세요?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아,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어? 아이템 다 먹었나봐, 나. 풀템이야? 안 돼. 안돼 내가 아이템을 못줬다니 이럴 순 없어 야 가자 underground 죄송합니다 안나델델 게위 여기로 가볼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시지 조용히 이건 열고 아이템을 아ㅏㅏㅏㅏㅏㅏㅏ 아이템을 챙기고 도망할라 했는데 까비 그나마 다행인건 애가 죽는 장면을 안보여주는건요 그러게요 와 바퀴에 날카롭게 이거 칼 박혀있는거 봐봐요 대박 이게 공성용 차량이라 그렇구만 돌이랑 다 챙겼네 가자 끙 Ru 으아아아아아 무서워 Kerri 던질만한 게 여기 있네 아하 애기 가는 거 귀여워 세상에 완전 사랑스럽잖아 창문 열었어 지금 가면 안되겠지 두번 땡거리면 어떨까 세번 땡거리면 아니야 그냥 빨리 가자 템 아깝다 오 좌우를 못둔 뭐야 아아앍니에에에에에에 오오오옹 찻 빨리 여기 애들 있네 어떻게 어그로를 끌어야 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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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핸드폰을 꺼냈어 어떻게 하지? которая 그냥 계속 저쪽을 보고있네 우린 그냥 지나가면 되나봐요 아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진짜 이단 신문관이라면 아이를 죽이는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으씨 놀래라 불빛 짱 무섭네 아니 이게 긴박감에 따라서 맞춰서 브금이 점점 크게 들린다고 완전 이거 병사가 가까이 쐬니까 이 콘트라베이스의 무거운 브금 저리가 자 모처럼만의 갓게임을 플레이하니 너무 재밌군요 너무 재밌어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건 장비 달리거나 피할때 소음을 적게 냅니다 그럼 이제 좀 걸어도 되는건가 소리가 줄어서 니가 너무 잘생겨서 그래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들어 봤니? 니가 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란다 어 여기 딱 숨기 좋겠는걸? 자 어디가 또 휴고 뭐야 왜왜왜 갑자기 달려가 뭐야 왜 뒤에서 나와 수고 시무룩해졌어 뭐야 왜왜왜 말이 끊겼죠? 자막은 나오는데 자막은 나오는데 어머 왜 플레임이 있어요 안녕 플레임 안녕 플레임 아 귀여워 숨어야되는데 돼지 보고 숨어야되는데 돼지 보고 숨어야되는데 돼지 보고 어 오 괴짝이 있잖아 여기 가죽과 팥줄 너무 좋군요 헥 도모 가면 안될거 같은데 지금 크흐흑 크흑 어떻게 해야되냐 야 안옴직이나? 아 아 타이밍을 잘 못 던졌어 괜찮겠지? 절로 가는구나 어 어? 즉위의 상자가? 이야 호잇 뭐야 어그로가 둘도 끌렸네 아이씨 너 말고 여기서 조용히 열면 안 들키지 않을까? 지금 시야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 개무서워 슬쩍 됐어 털었어 아 아 여러분들도 투구 끼고 경비 서봐요 시야 안 보인다고 내가 요즘 LED 마스크 쓰고 있는데 진짜 그거 쓰니까 시야가 많이 좁아지더라고 얘네도 LED 마스크로 지금 얼굴 지금 미용 받고 있는 와중이잖아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아 나는 폼이 2회차 이상인 것 같애요 하하핳하핳 개허티 휴고 거기서 보호해 좀 돌아서 가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하하핳 얘네가 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딸콕제리? 개 터낭 개 터낭 이게 시야에 드는구나 이게 시야에 드는구나 이거 걸어도 되지 않아요 이제 소리 안 들리잖아요 뭐 숨어있는 것만 아니면 좀 달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좀 써먹어야지 뭐 들켰네 안 들켰네 오 놀라워라 그대 뭐야 이거? 쥐구리야 아 빤이 보면서 저게 뭐야 이러고 있네 AI 상태가 분명히 날 봤을진데 뭔가 뭔가 기분이 묘해요 무시당한건가? 뭐야 여기까지 왔어 소름 소름 되게 사사치 보네 여기로 걸어오는건 아니겠지 그러게요 보고 오긴 오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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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호텔하니? 아 근데 여기 잘못 온 것 같아요 아 저기 왼쪽에도 길이 있긴 있었거든요 저기 벽 너머에 아우 저길 갈까 여길 갈까 와 고민했었는데 저기 봐 저기 길이 있다고 저기에 분명히 히든템이 있었을거야 그래도 뭐 불러오기까지 하면서 거기를 봐야될 필요성까진 못 느끼니까 그냥 갑시다 근데 안 돌아가지네요 여러분들도 이런거 되게 궁금해하실텐데 어? 효과야 제발 왜? 기분이 이상하다 숨을 쉬어 우리 애기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하루종일 쉬지 않고 계속 걸었잖아 애가 여기서 찡찡대지 않고 그냥 머리가 아파 정도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애가 이정도면 진짜 천사야 천사 응? nothing 는 Siis 아 이 천사같은 일가족이 그렇게 다 허무하게 위치기 뭐야? 플레임이 이렇게 많이 죽어 있어? 오반데?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한데 플레임 뭐야? 뭐야! 아 여기 불이 있구나 어머 뭐야 저기 죽은 가축들이나 먹어 미친 밤이 되니 나오는거구나 대박 아 진짜 오반데 여기로 가려고 하면은 절대 못가게 하겠죠 어 야 이거 오반데 어어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어 캔누 어 캔누 왔다 어떻게 해야되냐 뭐니 너희들은 어떡하지? 지 지나갈 방법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일제히 몰려오는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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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삽소름 우와아아아 우와아 돼지를 타고? 어딜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흡 폐풀이 안들어져야 돼 어... 품을 맞추... 아아아 스트랩 우으으으으욱 으으으으으으으 플레임 고맙다 무색 으으윽 썩은내가 진동하겠지 헤에에 이것들 다 돼지야? 진짜 많이 죽었다 어 횃불이다 임시 횃불 어! 버려 이거 괴짝 휜이 생각보다 아 되게 간소하게 나오네요 돌 붙이고 가짜 예 여기가 길이 아닌데? 어디로 가야돼? 뭘로 가야냐? 여기로 가야냐? 길이 아니자네 오오오오 달려드는거 봐 돼지를 못넘어오네 아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저기까지 가자고? 버려 여기다 불붙이는거 아니야 다가오지마라 그래가 그래가 이것들아 저리 가라고 까리겟겟 까리겟겟 됐어 뭐지 어디로 가야돼 x4 어디로 가야돼 x3 이쪽이야 이쪽 아 잠시만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시간이 없어! 해이이이이! 와! 큰일 날 뻣했다 아니 지능탕이 있네요? 돌아서 가야 돼 아 여기 길이 보이는구나 길 따라서 가야 돼 길 따라서 진흙탕에 빠지니까 이동 속도 진짜 와 흐음 너네 뭐하냐 거기서 가죽 천 아 이제 이걸 밀고 갈 수 있네 오기독이요 쥐를 가두려고 반공우 용으로 돼지를 죽인거라고? 아무리 가축이라지만 너무한데 얘네 둘이 대화하는거 왜이렇게 웃기냐 힘들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 미네 우리 휴고찡 너무 착해요 으흑 음 어 여기는 쥐가 안 들어오네 흐흐흐흐흐흐흑 아 동생 불쌍해 혼났어요 어? 뒤로 가야돼 허억! 괴짜 괴짜잖아? 으허허 소금이야 이거? 밧줄 밧줄이 아니라 쉘터래네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 으아 진짜 뼈밖에 안 남았네 못 들어가나? 엥 지하실이 있네요? 어? 어떻게 열어? 안 열리는데? 뭐지? 나중에 와야 되는 곳인가? 흐흥 우린 여길 왜 온 걸까? 템파밍을 위하여? 어? 여기 길이 있네? 뭐지? 못 내려가잖아? 심지어 뭐야? 네 내려갑시다 네 내려갑시다 여기는 나중에 와야되나봐요 아니면 이스터에그인가? 히든 장소? 열려면은 숨겨져 있는 막 인형 같은 거 돌팔매질로 후려 갈겨야 열린다거나 열린다거나 어 와아 말 윤기봐 완전 섹시한걸? 우리 플레이미 고생이 많네 문 안 열리구요 문 안 열리구요 쟤 지푸라기 주워 먹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배고프냐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도 한 끼도 안 먹었겠네요 야 그래도 물이라도 마셔야지 어? 오오 오옷 할머니 모자 좋아 도감을 채웠어 두번째 꽃 나 꽃만큼은 안 놓치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직 하나도 안 놓쳤어요? 선물은 벌써 두개 놓쳤고 징귀한 물건도 세개 놓쳤는데 이미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놓쳤겠지만 꽃만큼은 이름은 독소리를 뜻하는 라틴 단어 아퀴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슬픔 고통 받는 영혼 광기의 상징입니다 꽃은 달콤하고 먹어도 되지만 뿌리와 줄기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으면 소화기관 전체에 염증이 생기고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립니다 허 무섭다 신기하네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꽃은 먹어도 되는데 줄기가 저렇게 독성이 강하다고? 허허 잠시만요 저희 지금 다 둘러봤는데 이게 다예요? 이게 어떻게 된거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이 집인거 같은데 뭐야 나름 힌트인가? 어? 뭐야 여기 옆에 이런게 또 있네? 아니 나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했는데 안 본 곳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찾았다 요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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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오 어? 굉장히 티가 많이 났었는데 내가 이걸 왜 발견을 못했을까 주변 배경이 너무 이뻐서 그래요 잠시만요, 여기 들어간 백방 쥐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뭐야? 누가 있어? 제작할 수 있는 거 없고 누구지? 2층에 있나봐 2층에 있나본데? 쥐가 안 나오네? 아직은 안 나오나봐 나중에 내려올 때 쥐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있거든 고기 덩어리 고리 끊을 수 있는 거 지금 공격도 안 돼요 지금 트리거 담겼는데 돌팔매질 안 되거든요? 나중에 내려오면 쥐 때 나오나봐 일단 스토리 진행하고 파밍을 하려 했으나 아이템이 없으므로 패스 어? 어? 헐 선생님까지? 뭐지? 여기 인퀴시션이 왔어요 우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할 수 없었고 내가... 어... 당연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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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아... 아... 은... 에이쉼트 이브. 에이브. 에이씨트 이브. 어... 아... 어으 흠니 야 이씨 병에... 악하고 선한게 어딨어 이 그지같은 놈아 누가 존세신이 아니랄까 봐 말하는 꼬라지 너는 그쪽을 지켜야 돼, 미스엘 너의 어머니의 일을 계속해 내가? 근데 왜? 내 아버지가 다 죽었고, 이제 모두 죽었고 내가 혼자 남아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여기가... 근데 이... 얘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여가지고 그런데... 불안한... 인쿠지션... 하지만... 어.. 루카스 되게 뭔가 애가 듬직하게 생겼다 야 이제 쥐도 우리가 무기를 직접 써가지고 내쫓아야 되나봐 젠장 회뿔 때가 좋았는데 삐졌어 동생 삐졌어 그러게 누가 손뿌리치래 처맞을라고 죽었어?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뒤에서 멀쩡히 숨쉬고 있었잖아요 죽었어요? 죽었어 기다려봐라 나 여기도 열어보게 아니 아이템이 다 있는데 왜 아까 조합이 안되는 것이여 어? 아이템 계속 못먹는거 쌓여만가잖아 저 그림 의미가 뭐지? 뭔 그림이요? 니가 그린 기린 그림이냐? 비트리올 지구 속에 들어가 정려하면 숨겨진 돌을 찾을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문구 의 약어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분들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 연금술의 철학을 요약한 문구이기도 물질을 변형하는 힘을 가진 황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롤롤롤롤 롤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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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 알고 있지 롤롤롤 등...불을 부숴야해? 새총을 조존하라면 사백잇! 으흥? 휴고가 싫대 한 번 주지 마음이 높을텐데 휴고도 되게 착해가지고 오마이갓 어머 갑자기 막 몰려오네 선호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될까 어, 썩은 곡물 아, 곡물 조금씩 흘린다 돼지가 먹겠지? 아, 곡물을 갖다주는게 아니라 돼지를 유인하는 건가봐요 에헤 돼지 돼지를 산채로 먹이게 하려나봐 아, 불쌍해 추고의 동심이 또 한 번 파괴되는 순간인가? 아, 오반데 아니, 진짜 무슨 게임이 꿈도 희망도 없어 오오 돼지 어떻게 해미라 문 열어? 문 닫아야지 네 내려가는 사다리? 흥 아, 여기를 통해서 가는거구나 나 여기 왜있나 했었잖아요 아까 이게 이게 이렇게 문관이 되네요 잡아먹힌다기보다 시선을 끄는 용일까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내다보면 아마 죽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네요 그냥 시선 끄는 용도네 시선 끄는 용도네 아아 불 때문에 지금 못가고 있는거구나 허어얼 결국엔 돼지를 죽이는게 맞네 에이 아니, 옘뱅? 아아아아 효고야 이건 니가 이해해야된다 진짜 아아 아 지하실 효고가 아직 어려가지고 언제나 정의가 실현되는 줄 알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물론 내가 잘못한건 맞는데 지하실을 이렇게 열어주네요 흐흐 효고야 진정해 두꺼비타를 쏘 시트라코프 의사가 아니라 연근술사였어 알코올과 유화? 알코올? 우와 표주박같이 생겼네요 응 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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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화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비를 길게 눌러 선택 메뉴를 여십시오 점화약을 선택하고 A를 길게 눌러 만드삼 유룩고룩 한번에 두개씩 만들 수 있네요 아라멘 점화약을 써 방 가운데 불시에 던져 너 와아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망했어 노노노노노노노노 아, 죽은거 아니었네 가면 되나? 점화약 점화약, 점화약을 불씨에 던져 점화약으로 불씨에 불을 붙이면 쥐떼 사이에서도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롤롤롤 잘 가려 지oug 수업 나나나 보관 시aks 아 클리어 웨이브 나이스 아까까진 되게 의미 없었던 요소들이 하나씩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다 너무 좋아 휴고, 듣다시피...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아미시아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애잖아요 성인이 아니라 그래봤자 10대 중반일 거 같은데 어머! 스승님 죽었어? 어? 안 돼.. 어 말 말 말 달고 건조더미에 불은 금방 꺼지지만 저마약으로 다시 불을 부칠 수 2단계? 오케이?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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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만들어 놓길 정말 잘했어 저기에 배가 있어 통차 지나서 바로 세총을 이용하려면 엘티를 들게 눌러서 세총을 도전하세요 이거..이걸 쏠 수 있다고? 샷! 우! 저게 돌 때가 기회야 하나 더 붙여야 되나? 샷! 여유있게 합시다 여유있게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있었어도 충분히 됐었을 것 같은데? 아아~~ 나 기다립시다 가자! 잠시만요 여기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가져요? 빠이빠이 어! 미친 찾아오세요! 아니 쥐가 몇 마리야 진짜 으아악! 와 걸리는 줄 알았네 와 아 놀러여라 방금 발에 닿았는데? 어우 소름끼쳐 근데 강도 이상했었잖아요 그러게요 아까 그 거품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네 까마귀의 전리품 너무 재밌다 게임 미치겠다 진짜 흐흐흐흐흐흤 워이욱 너무 신나 이런 게임이 오랜만이야 쇼고 자네 그래 잠날만 하지 주인공도 진짜 고생이 많다 쇼고 자네 어린애들이고 얘도 어린앤데 아미시야 그래 이름이 기억 안났었다 미안하다 대..좋다라 아 피에 뭐가 진짜 있긴 있나보네 대..이게 해 도와주가 그것들이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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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들은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냥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휴고. wake up. Come on, we'll walk from here. 이게 잘 어울리네 만약에 액괴됩니다 우리는 샷옷 D'Ambrage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지 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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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흐고 흐고 때가 어디잖아요 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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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아니, 너무 빨리 가는데? 야! 어디가 또? 달리기가 안 돼요, 지금. 천천히 뜀박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애가 신나하는 척 하면서... 어, 뭐야. 아, 냄새가 난다는 게 그... 진짜 냄새가 난다는 거였어? 난, 난 검과 방패를 보고 무슨 냄새 나지?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 약간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순수하게 냄새가 나고 있네요. 휴가야, 너무 맛가지마. 나 불안해. 미시아, 로커스, 컴 퀵. 루크. 잠깐만, 앞에 템 있었다고요? 뭐야 이거. 고장났어. 앞으로 가. 앞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안돼! 헤... 오 마이갓. 아미시아, 아미시아를 따라서 아미시아를 따라서 아니 근데 아까 저 조그만 폭포에 진짜 있었어? 뭐가 있었어? 어? 돌아갈 수 있네? 근데 저게 다 쥐 땜에 죽은 거야? 전쟁 나서 죽은 거야? 뭐야? 나 왜 못 봤지? 아니 내가 템이 있나 하는 생각으로 가까이 간 거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서 아 있네? 왜? 재료템이었네요 근데? 중요한 아이템은 아니고 왠지 여기를 쭉 따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꽃이요? 중간중간에 꽃이 보이긴 하는데 휴고가 반응을 안 하네요? 이 꽃은 아닌가봐 옆에 또 뭐 아냐 나 그냥 지나갈래 다시 뒤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때 다 entra있는 거 Yeah 흐흐!! 흐흞 Luther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흐흑 Exodus 흐흑 Ted 흐흐흐 PU 음 너 성 흥 아미시야.. 그저 걸어갈 필요하나?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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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춥고에게는 동심이라는게 없어요. 이제 벌써부터 세상의 뼈아픔을 다 깨닫고 있다고 부모님까지 여의고 야 이게 있다는건 쥐가 나온단 얘긴데 왓더팍 으아아아 방금 배 터지는거 봤어? 으아아아 아 으 소름 오 괴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건 쥐가 아닙니다 여기에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로 갈 수 있네 아 아이 또 미리 많이 만들어놔야겠네요 아이씨 아이씨 달려 어 뭐야 도망가는데 아아 야 잠깐만 불이 왜 아까까지만 해도 쟤네들이 멀쩡히 파밍하고 있었는데 왜 야 너 잡혔는데 뭐야 헐 루카스도 지켜야되나봐 뭐 불을 끄고 갔네 저 자식들이 불을 켤 수 있나 템파밍이 안돼 불템이라 된장 이렇게 오굴할때가 이렇게 된 이상 아이템을 만들고 다시 돌아가서 템파밍을 하는거지 맛있겠군 맛있겠군 불이 필요해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연타 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루카스 아니 루카스이래 휴고 불꽃을 만든 다음에 내려야되네 샛 불 붙은겨? 가라 루카스 넌 할 수 있어 이제 일해놓고 이제 일해놓고 취속키 눌러서 휴고한테 빅엿을 먹이는거죠 빨려 자 기회는 한번뿐이에요 이걸로 저기까지 건너가야되요 건너갈 수 있겠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 멍청한 놈아 가져가 브라운 타인 휴고 새총을 쏠 저게 등불을 끄면 저기 쥐에 노출됩니다 아니, 등불을 우리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워? 호잇! 잘가라 아, 저거 먹고 있는 동안은 가도 되는구나 우와 신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네 그거보다해 이거 맞출 수 있는건가? 아닌데? 불좀 붙이고 주변에 어어어! 잠깐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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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이리 오네? 이제 어떻게 하지? 아 오우 예스 베이비 팍 유 아니 아이템 제작하려면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다 하나씩 모자라냐? 기분 나쁘게 응? 왜 그런 것이요? 더이상 작업실에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아아아 장비를 내가 즉석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봐 그럼 그 다음은 뭔데? 도구가 없어도 아미시아의 장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박 아 근데 난 지금 도구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그 도구가 여기 있네? 게이드? 탄약가방 탄약가방 솔직히 지금 필요 없거든요? 그냥 제작만 하면 되니까 보관해놓고 있죠 이건 왜 챙기니? 잘 모르겠으니 버리고 잘 모르겠으니 버리고 밧줄이다 템파밍 열심히 해야 돼 천이다 아 병이네요 더 위로 못 올라가? 일단 다 먹었구요 오 오 이거 업그레이드 가능하네 암미시아가 몸을 드러내 새총을 조준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장비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 진짜 빨리 이거 두개 도구 먹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맨 아래쪽에 못이 없어도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렇게 갑시다 뭐 딱히 다른것들 지금 필요한거 아니니까 점화탄을 너무 많이 만들면 화약이 부족할거 같다고요? 뭐가 화약이냐? 흐흐흐흐흫 보름 하루 불을 붙여야되네 불을 붙여서 저기까지 가야되네요 가들아 얘들아 좀 가봐 아 이제 이거 밀고 갈 수 있다 야 쟤네한테 들켜볼까? 저기에 뭐가 있는거 같애 그지? 기다려봐 오우 예스 베이베 오우야야 무서워 아 렉걸려 아 방금 렉 뭐야 아니 이런 스바라시 이 거리에서도 닿나 저게? 하이옷 가봅시다 오우 저기 애들 잔뜩 몰린거 봐 흠흠 흠흠 흠흠흠 뭔가 파밍할거리가 있긴 하네요 나앗 나앗 오우 중요한 아이템을 먹었군 코덱스 진귀한 물건 평상시에는 밀을 소확할 때 쓰이는 도구지만 유사시 무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군인은 강제로 징용된 평민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받거나 장비를 갖춘 경우는 적었습니다 누더기 차림에 칼 한자루만 가지고 전투를 치르는 경우도 많았죠 여기로 밀 수 있나? 와아 진짜 뼈만 남았네 저거 저거 이거 갑자기 불 꺼지면 웃기겠다 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어? 안올라가져요 어? 안올라가져요 우와 유턴 잘하는거 봐 이 묵직한걸 어? 마지막 잘가 뚫려라 아 젠장 시체에서 돈될만한 거를 하는 건가 나 혼자 가면 기회가 있을지도 뭐 어떻게 한다고 어 타겟팅이 안되네 이건 어어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냥 머리를 후려 갈기라는 건가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하라고 오 템이잖아 해 뭘 때리라는 거야 주위를 끌 수 있나 지팡이를 때리라고요? 타겟팅이 안되는 거 보니까 때리는 게 아닌 거 같애 모르겠다 때려볼까 아 항아리 같은 걸로 아 쟤 뒤를 따라가면 되네 여러분 쟤 뒤를 따라가야되요 안 들키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멀어도 안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으 으 으 으 으 으 휴가가 공황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나지 않으면 휴가가 소리를 질러 주변의 적들을 끌어들입니다 뭐야 얘네는 어 아이고 안되에에에에에에에 하아 횃불이 어디있다는 거야 아 저게 횃불이구나 두고 갔었어야 됐는데 쉬 아저씨 아저씨 같이 가요 잠시만요 아 마지막으로! Christ. I'll go home out for that. What are you gonna do with it now? Well, I'll have to think about all that. 됐다. The ghost is clear. I'm following you. 저친구는 이제 저 상태에서 고정이네요. 저기서 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아, 쟤네 왠지 후려치고 싶게 생겼다. 어디로 가야되냐고? 쟤네 닿지 않을까? 아, 공격 자체가 안 되네 지금. 진짜 공격 안 돼? 되네? 얘들아! 야아아아아아! 후우! 너도! 와, 돌 튕겨 나간 거 봐. 아니, 저게 뭐가 있을 거 같애. 내가 궁금해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지. 어? 그대로 가면은 내가, 내가 어? 플레임이 아니지. 어, 야, 심지어 뒤쪽에도 아이템 있잖아? 으응? 여기 이런 진귀한 아이템들이. 야! 야야야야야! 안 돼! 아아! 하아, 씨. 하아, 딴 병신이야.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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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읍. 저 친구도 맞춰야 되나? 저 친구는 무적일 것 같죠? 저기에 가까이 가볼게요. 너무 궁금해. 저, 저, 저기가. 너네 따라오지마! 공황상태에 빠져서 소리 질러도 주변에 적이 없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뭐가 있을까, 여기. 오! 템이 있네. 아아, 이 정도 거리는 괜찮은가봐요? 완전 멀리 가면 소리 지르고 그대로 게임 오버인가 봐. 주변에 적이 없어도 그냥 소리를 질러서 없던 적이 생기나봐요. 가자, 가자. 어. 여긴 안 될 것 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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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저기 어떻게 해가? 뭐지? 어? 돌. 아아, 고기 덩어리들. 잠시만요. 자, 여기로 가지 말고. 여기에 100% 뭐 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오호우! 어, 중요한 아이템까지. 오호우! 올리판트. 쉽게 지닐 수 있으면 하는 밖에 낼 수 없지만 먼 곳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올리판트가 있으면 수많은 군인 사이에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상황에 집결, 진격, 후퇴 등의 명령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시 파밍학 교수님. 가, 가, 가. 에블벨벨벨. 뭐 없나? 넘어가고. 어어어! 어, 횃불이 있구나. 다행이다. 어우, 얘네봐. 어어! 정말 끔찍해. 저리 가라, 이것들아. 헉! 저 사람. 우리 여기 가야돼요. 빠이어!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네? 어! 이 사람 탈낼 수 있나봐. 불러오기. 진짜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아이,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어. 멀어, 멀어.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 근데 너무 멀쩡하게 생기셨는데요? 치즈. 아니, 절묘한 포즈 뭐냐고. 또, 자격탄은, 그냥 불을 붙이는 정도고 던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핏불 들고 있을 때는 무기 자체가.. 어? 아이고, 무기 자체가 발사가 안됩니다. 오오오오 여러분 여기에 이거 도구가 있네요? 오 놀라워오라 그대 어떡하지? 기습? 기습이 될란가? 뭐야 이거? 썸눔 이제 솜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비를 길게 눌러 서 메뉴를 선택하세요 잠들게 할 수 있네요? 조용히 적을 제거합니다 저 사람 얼굴에 문대라고? 던지는 게 아니군요 약간 수면제 같은 건가 봐요? 저.. 조심스럽게 저 뒤에 뒤로 다가아가는 아이콘이 나타나는 Y키를 눌러 사용하세요 일단 너 여기서 봐 오오오 대박 대박 이제 기습이 되네요 암살은 아니고 죽이는 건 아니니까 적에게 잡혔을 때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솜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오오오 하나 더 만들어 놓자 아 근데 재료를 엄청 먹네 이거? 어? 재료를 좀 심하게 많이 먹는데? 아, 업그레이드를 뭐야 이거, 횃불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엄마! 아, 위쪽에 있네 아이콘이 나타나면 위키를 눌러 동료가 특정 물체를 살펴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부터 좀 짚고요 지나가려면 불이 필요해 움직일 수 있어, 혼자? 아, 이거 타고 가야되는구나, 저쪽으로 오우, 가자 가자 오우! 오우, 큰일날 뻔 쟤 왜 저기 있어? 쟤를 같이 오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헥, 쥐가 있어서 아, 여기 루카스한테 들어가라고 해봅시다 루카스한테 들어가라고 해봅시다 이걸 해달라고 하고 뭐하이영? 너 왜, 왜 왔다갔다 해? 너 왜 갑자기 혼비백산이야? 무섭게 그러지마 이제 여기에다 불을 붙이고 가면 되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저쪽이네 가자 자아 자아 이제 들어가야될까요? 아이고 어? 헉 헉 헉 아이씨 위험하게 일단 여기 아이템이 있어요 오, 이 괴짝은 뭔가 좋아보여 딱히 뭐 없고 어! 공방이 있네 내가 양만 안 만들었어도 이거 안 모자랐을 것 같은데 이거 천 들어요? 천이 하나 먹네 어쩔 수 없지, 다음 기회 어, 뭐야 여기 진행루트였잖아 그럼 여기로는 못 가는건가? 못가네 여기 원래 못가요 아, 맞다 이거 지, 제한시간 있지 빨리 가, 빨리 어떻게 해, 가! 뭐야! 아니, 빨리 가라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어, 이거 죽어도 재료가 원래대로 안 돌아오네 재료 소진되네요 아닌가? 원래, 원래 하나 있었다 아, 원래 하나 있었다 사슬로 엮여있다고? 태양 땡! 잠깐만요 어억! 잠깐만, 아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돌 가질려고 가다가아아아아아 내가 무슨 짓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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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 먼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지나가다가 뭐 아니네요 아무래도 안일어나네요 잘가고 불쌍하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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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위에 시체가 있어? 렛츠고! 저거? 그러네? 어? 아 시체를 호우! 불타고 있는 시체라서 쥐들이 가까이 안가네 이제 어떻게 해야돼 뒤를 불붙이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어? 어? 그러네? 저걸 못봤어 하나 더 만들자 버려 다윗의 피를 물려받았대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딸 친구 다윗 쭉 가면 되겠지? 손을 딜 수도 있네 어? 잠깐만 이게 왜 있죠? 이게 있다는건 이 주변에서 뭔가 파밍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파밍 여기서 불을 못붙이나? 부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상호성형 표시가 뜨는데? 아 내가 그냥 집 집을 수가 저기에 뭔가 템이 있는데? 저거 봐 저기 뭐가 있잖아 뭐지 저거? 왜, 왜 못집게 만들어놨지? 모르겠다 일단 우리의 목적지는 이게 아니고 위기에서 요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이리로 가는거야 이리로 비켜봐 아 아니 아닌거 같아요 여기 아닌거 같아요 아닌거 같구요 뭐지? 진짜? 아 뭔가 중요한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불 못붙이나? 불 붙여서 시체를 태워야 된다거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시다 어어 또 발짝 또 왔어 오오 이제 좀 다룰줄 아네 아미시아가 아 근데 발짝이 계속 주기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좀 커다란 복선인 것 같아요 뭔일 날 것 같은데 나중에 왜 여긴 쥐가 한 마리도 없니 미스터 스타크 기분이 이상해 하하하하하하 어 뭐야 노 노노노노노노 어 아 아 아아 뭐야 걜 Blockchain 해요 하하하하 핫 핸 안 돼에에에에에에엥 핫 X 핫 핫 핫 아 죽이면 되는게 아닌가? 이리로 오는데? 도망가자구? 아아! 그냥 죽자 죽이지 말고 그냥 끝까지 기다려 볼게요 이번엔 아니 아이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그냥 으음 절로 가네 이거 잡는거 아니네 이리로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영국을 위해 생활을 위해 생활을 위해 너는? 너는 좋은 베리얼을 원하겠지? 원하겠지? 고마워 가엔네 가엔네 가가지고 갱판 쳐볼까? 하.. 이런거 너무 궁금한데 막 무쌍 찍어보고 싶은데 뭐야 얘네 왜이래 움직임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해 가엔네 아 이 팅소리나게 해야 되는구나 저기 투구가 있네 아니 왜 아 이거 아 돌팔매질로 하면 안되는데 어어! 허얼 어? 됐으 쒸 아니.. 미친.. 저기에 상자가 있잖아 어.. 먹으라고 만든건가? 아닌가? 아니야 저거 그냥 장식료인거 같애 열 수 있는게 아닌거 같애 아.. 뭐만하면 진짜 조용히 넘어가고 안 들켰죠? 내 청소리냄새나 맡아라 해당 지역만 벗어나면 어그로가 풀리는거 같애 왓츠아웃 사이씨킹 아스홀 아스 마이 시스테 요 바스터드 넌 레저스 고 너네베 시 이즈에겐 아 스웨어 헤헤 나 찬스 월 아이카프롬 위 엑세큐 루 이즈에 스포 워트웨이 두 투 리스키 이즈웨이 살려줘 보자 공격이 안되네 공격이 안돼요 공격이 근데 쟤네 헐 어? 왜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 아이고 어 어떡해 루카스는 일단 가고 어 잡혔어 아 이렇게 아마시아는 죽 아미시아는 죽고 게임은 끝이 났다고 한대 챕터 6 다친상품 나 뭐 인식매매돼요? 챕터 이름이 이상한데? 다친상품 그래도 생각했던거 보단 나 왜 좀 젠틀하다고 보이지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개 망나니들보다 어! 구하러 왔네? 대박 딱히 우리가 은혜를 입힌 것도 아닌데 그래도 구하러 와졌네요 이 일이 쩐다 지혜를 따라서 가야되나 야 구해주러 와줬는데 어디서 남탓이야 더는 새총과 인벤토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 낮이 됐네요 이제 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고 적을 교란시키려면은 위키를 눌러 아서와 멜리가 잠깐 군인들의 주의를 끌게 하십시오 위치가 안좋다고? 우리 이리로 가려는거 아니었어? 그럼 여기 오와 대박 까마... 까마귀 소리 개잘래 뭐야 이거 경사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마치아웃브 버틸스 파밍, 파밍 안돼 같이가.. 무서워.. 백방 이거 올라가면 뭐 있다? 날 믿어 응 아무것도 없엉 난 망했엉 살려중 같이강 멜리 어디갔니 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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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길 잃었어 어떻게 해 멜리야 멜 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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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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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야 멜 그 와중에 가죽 먹었다 달려 아이씨 가죽 포기하고 얘만 졸졸 따라다녀 멜리야 훈련용 관역이 시체야 어 시체가 아니라 사람인거 알았다 장담컨대 이거는 음식상자야 장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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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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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 근데 저거 음식 너무 아깝다 열심히 만들었을텐데 장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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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이야 여기도 뭐가 있네 어 소금이야 어! 나 확인하러 간다 아 근데 멜리가 말을 되게 이쁘게 한다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대 걱정하지 말래 심적으로 뭔가 되게 편안함을 많이 주는데 아 이게 뭔가 했는데 asmr이네 멜리는 잠금 표시된 아이템을 열 수 있습니다 열어주삼 헉! 너무 좋아 잠겨져 있는 괴짝을 잘 찾아다닙시다 어? 야 이것도 잠글 수 있.. 아니 열 수 있냐? 잠겨있는게 아닌가? 왜 못 열어 이건? 어디서 멜리한테 지금 딴지를 걸어 너보다 500만배는 더 은신 잘하는 친구라고? 와 근데 진짜 대놓고 가네 헉! 너무 가까이 갔나봐 내가 안녕히 계세요? 엘리야 뛰어 엘리야 뛰어 엘리야 뛰라고 야 이 나쁜 놈들아! 야아아아아악 앙! 쟤 이동속도 왜이렇게 빠르냐? 쟤 이동속도 왜이렇게 빠르냐? 원래는 루트가 이런 루트였군 헉! 마이 브라더 소금이다 빅띵! 앙! 에까! 쟤 요거가 좌편인데 어? 어..어어..어..소식 들었어 지금 그니? 정말 지켜내어 도약이 어둡하네 다들 찾으러 아... ㅅㅂ 어디가 뭐가 기횐데 가서? 가서 열으라고? 엘리야 비켜봐 열게 저쪽 상자 안에 넣었대 어디 엄마 멜리? 니가 상자였니? 어디 하 멜리야 이것 좀 열어줘 정윤씨가 장비를 되찾았습니다 저 내려줄게 이거 막, 막 내려도 되는건가?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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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 사이에 파밍을 할게 뭐야 여기 공방이 있어 미친건가? 이 밀면 같은 녀석이 오케 오케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렐라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웡 니가 열고 나오면 되잖아 스바라시야 밀면 되는거 어? 밀면 같은 녀석이 . 흐흐흫 난 못해 나이거든 됐냐? 흐흐흐흐흫 멜리야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나 나 나 공방 잠깐만 가자 . 멜리야! 멜리야 일로와 드디어 더이상 작업실에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면은 어 이제 바로 그냥 공방 없어도 돼요 이렇게 됐어 이제 템 모으는대로 가자 가자 가.. 고고고 이게 어딘지 잘 모를 땐 하밍 엄마야 어떻게 해야되지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잠깐만요 어떻게 해 멜리야 멜리야 뭐해 각기 춤춰? 빠빠빠빠 빠빠빠빠 Much blown away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부들부들춤 이 쪽이 아니라 이리로 가야되나? 이 사이로? 자, 막 뒤로 가죠. 왠지 여기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 강력한 필을 받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띵! 어, 저기 상자 있어. 겁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다고? 아이, 던졌는데! 아이, 씨! 스브리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망치는거 지긋지긋하데. 깔끔하게 템파밍도 좀 합시다. 아이템 안주냐? 안주네. 이런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나? 애들 헬멧 날 쓰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저거 좀 따서 왜? 나 돌 몇 개 있어? 여섯 개 우리 둘 다 잡을 수 있네 지린다 다 잡을 수 있네 지금 헬멧 쓰고 있는 애들 없네요 근데 사람 많이 죽이면 배드 엔딩이려나? 에이 설마 뭐야 저거 깜짝이야 확실히 기록은 되는 것 같은데 느낌상 어디 있어? 어디로 사라짐? 어디로 사라짐?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위험해지거든요 쟤 우리 편이지 우리 편 아닌가? 그래 우리 편이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리가 없지 암살자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어 놀라라 어! 아 멜리야! 아 저긴 줄 알았잖아 아씨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이게 멜리야 좀 왔다갔다 하지 말고 내 뒤에 있으면 안 돼? 이제 불안하거든 템파밍 좀 하려고 왔은게 오 선전포고 선전포고 전쟁 명분은 국가 간 갈등의 공식적인 명분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지는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백년전쟁 덕분에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는 세금을 얻어 왕국의 곶간을 세울 수 있었고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는 토지 수익이 크게 떨어진 귀족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흠 왕국의 도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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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왕국의 도덕이 차이점 뭐 보자 아이 컴 투 다디 너 진짜 활 못손다 진짜 개튠튠이 장전하네 뭐 그래 시스템상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반격을 하든 말든 하지 애들이 다 착해해요 어 아이들을 위해서 느릿느릿 장전 나 템파밍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할만 없네 탄약가방만 계속 업그레이드 하라고 막 나를 유혹하고 있네 난 이게 제일 급하다고 봐 천 천 네 개 역시 활은 애기쌀로 쏘는 활이 최고죠 흐허허 애기쌀 천 천 아이 좀 우리 몸집 왜 이렇게 커 이거 공방이야? 아니지? 별별곤데 공방이 다 있어 다 본 것 같애요 이 친구 너 템 주지 않을까? 돌을 주네 깜짝이야 어머? 정문으로 애들? 헉! 우리 부모의 원수 니폴라 우리 부모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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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니 안죽었어? 아니 너무 정통으로 맞았는데? 그래 가자 오! 이거 아이템 아니야? 아니 방금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쳤는데! 다 돌인가 봐요 와 그 와중에 천천히 걸어오네 역시 아이들 배려자들 잠궜어? 어떻게 어떻게 잠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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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돌파밍 고고고고고고 싸대기 너 뭐 어떻게 올려오려고 어떻게 올라오시려구요 야! 아오! 진짜 이씨 뭐야 이거 엥? 아 따주는 거 하하하하하하 아 그냥 막 뭔가 철만 보면 막 다 돌팔매질하고 싶어 오지마! 오지마! 아니 얘네 다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야 미시야! 쟤 아오! 그 아우 어 어떻게 해 어어어 어떻게 해 오오? 아니 아서는 뭐 무적이에요 아서 어디서 뭐하고있어 걔, 걔도 탈출했을까? 아 나 아서가 제일 걱정되는데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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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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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